내가 만약 안 태어났다면 한국에서 지랄도 병이지 그런 생각은 과분해죠 내게 금시계를 쳐준 건 쌤의 멍청한 인생가이가 아닌 Peter Piper Pick the Pack of Picker Peppers 왼쪽 하스매는 발렌 대체 할 몇 개가서 까리 내 회사는 도몽치를 내게 좋아해 다 발렌 이 열등감 받아주는 걸 난 세금 낸단 말에 홈택스 같은 인스타그램에 경침이나 원래 내 DNA 그래 내 감정은 비싸서 시외래 만일 넌가 내 목소리를 원하면 기회주의자들에겐 추가 요금 내 뵐 쓴 해외 배송 DHL 성공해서 배운 게 멋있어 사람 냄새 맡는데 나 개코 된 거지 뭐 니 가운 따위 때문에 넌 페이스타이밍 거짓도 근데 내 싹가지놈한다면 넌 던진 병해 girl 니 오빠의 춤 사실 나도 좋아해 이끼만 하네 뭐 그럼 너도 힙합 아니지게 드립치는 아저씨 자존감보다 높은 건 여자친구 신발의 굽 이런 내 모습에 내 모습을 느끼는 향수 질투하는 저 영위는 아니겠군 신이게 새끼라 생각한다면 너도 아직의 군조가 sound like a 둘러메치카 불러비비디빠비디뿌 yeah I know right 연예인 병 걸린 놈 반응 봐 올라갔다 내려가는 한옹병 신 어쩌면 끝까지 그렇게 한결 가니 또 버나 말이잖아 들려들어 뭐해 술자리서 내 귀에 설치가 필요해 거래 오지랖 넓게 내 인생을 걱정하던 꼰대 그 아줌마도 그 우려마는 돈 날려지고 모네 난 만나해 투톡히 커 나 why we from my mama's more all our bro infancy 보살 오버 백조는 겨우 쇼미 두 번 치고 내 코가 높아 그대 내 여자친구는 또한 박차 빠른 종각 얘넨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 못하지 원래 광신도에겐 성경부터가 TMI 그럼 대체 뭐한 너가 원하는 건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계속 탈티만 누워서 아무리 도와된다고 합니다 항상 beams submit 온라인 저 아파트 Desk 감사합니다.